위대한 피치젤럴드 작가 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시대를 딱 했을 때 1920년대에 미국 스타일의 음악이 멋진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재즈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것만 작품 전체로 재즈 하나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었고 작가랑 많이 회의를 고쳐서 작품의 배경뿐만 아니라 작품의 인물과 장면이 진행될수록 테마적인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고요 두 인물 위주로 드라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캐릭터 개발을 더 완성도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고증을 하고 어느 정도 개발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드라마적으로 특히 중후반부 드라마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이후부터 저희 극에 필요한 많은 음악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또 작가에게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서 가사나 장면 분석을 함께 하면서 음악적으로 조금 더 디벨롭 할 예정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 이외에 멘토링과 또 많은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